8, 9번 만평 국민의힘 한동훈 피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문에 앞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명의 분법을 쓰겠다며 정치권을 돌려 비판한 적이 있는데 자, 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장당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또 다른 사투리를 언급하며 이를 대받아 쳐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안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며 검찰 출신인 한 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으세요 네,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을 제외한 온 국민이 쓰는 사투리를 갖고 와서는 쓰네, 마네, 하하, 그 사투리가 뭔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와카는데예!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낙연 신당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에 이재명 대표의 답이 없으면 탈당을 하게 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며 답이 없다면 탈당할 것이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는 탈당, 저기서는 창당 공천시계가 쬐깍쬐깍 지나는 만큼 정치인들의 헤쳐모여 시간도 점점 빨라지나 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신 모집에서 지역 대부분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자, 이 갓 등이나 학력 인구 감소 충격이 큰데 수도권 선호 현상은 갈수록 가속하는 양상이라지 뭡니까요? 박연동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입학 초장 협의회장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설림 현상까지도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지역 대학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역이 젊은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자체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요 안타까워해서용 그 지역이 어려우니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고 지역 대학이 어려우니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지방 소멸은 시간 문제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